드라마 히트의 액션 명장면 허리한 스케일과 뛰어난 영상 실감나는 액션 특히 강력반장으로 열연는 고현정의 액션 연기는 단연도 보였죠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수사팀 히트 그들에게 닥친 의문의 연쇄살인사건 범인의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범인과 마주선 고현정 복수를 해 넌 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네 아버지는 술 먹고 널 때리다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었어 너의 아버지처럼 말해볼까 이 쓰레기 일촉즉발 살인범과의 숨막히는 대결 고도의 심리전으로 범인 공고에 성공한 고현정 범인 공고 후 그녀가 던진 첫 마디는? 지금 나 퀴즈하고 싶으면 저 질이에요? 경사들의 갈등과 노력을 그린 수사 드라마 히트였습니다 경사도 경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